같은 침대에서 같이 잔 경우가 많지만 언젠지? 마지막? 좀 된 것 같은데 둘이 같은 침대에서 잠만 자는 얘기예요? 아, 그 잠만 자고 자기 위해서는 안 만났던 것 같아 왜? 왜 자기 위해서 왜? 자기 위해서는? 목적이 있게 만나야지 목적이 있게 우리 자기 위에서 만나지 않냐? 우리는 애들도 뭐 목적이 있게 저기가 아니니까 시험관이라서 이제 둘만 가질 거죠? 셋째 올해도 또 했었어요 아, 진짜요? 내년? 아니, 그거 봤을 때 올해 안에 있다고 했는데 끝났어 별로 둘 딱 좋은 것 같아, 진짜 아니, 그거는 무슨... 대응 좀 해봐야지 알겠어, 알겠어